캠핑하세요 여러분 고객 맞춤형 커스텀 캠핑카 무브캠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차가 포함 캠핑카로 꾸미는데 비용이 총 2100만원 정도 소요된 차량인데요 중고차량 구매비 약 1000만원 내부 전기시설부터 모든 인테리어에 소요된 비용이 약 1100만원 합이 총 2100만원이죠 그 혜자로운 가격의 캠퍼 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제품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은 그랜드스타렉스 수동 12인승 차량입니다 해가 질 무렵 근처 공원으로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니 실제 캠핑장에 나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먼저 보여드릴 것은 차량의 수납 공간입니다 이번 촬영은 무브캠프에서 조금 색다른 수납 공간을 준비했는데요 두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트렁크 쪽에서 바라본 침상의 모습입니다 하단부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수납이 가능합니다 새로로 설치된 수납함과 그 옆으로 서랍식 수납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즐기실 때 위에 매트를 보통 깔고 생활하시는데요 매트를 거둘 필요 없이 물품을 수납할 수 있으니 이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랍식 수납 공간의 좌측에는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재의 마감은 덴마크제 폰덱스 요트 바니쉬로 마감했습니다 침상은 위쪽에서도 열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닫아도 차량 내부에서 물건들을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수납함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한번 수납해 보겠습니다 침상 위에 깔 전기매트 역시 어렵지 않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주행 중에도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랍장을 강력하게 잡아주는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고 오는 게 뭘까요 바로 낚시 가방인데요 길쭉한 낚시 가방 역시 어렵지 않게 수납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침상 하부의 문을 이용해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벽장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운전석 쪽의 2층 벽장 평소와는 다르게 위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제작해 봤습니다 제작하고 보니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위로 여는 게 더 편하겠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벽장은 옆으로 여닫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더욱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는 캠핑과의 전기를 모두 제외하는 컨트롤 패널 그리고 그 아래로는 조그마한 물품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작게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은 두 개의 벽장 그리고 가니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니 테이블을 간단한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벽장의 맨 끝부분에 있는 사선 모양의 홈이 뭔지 궁금하시죠 차량 내부에 목조 가구를 설치하게 되면 원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를 빼어내어 벽장 옆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구성들 하나하나 다 계획이 있구나 다음으로 보여드릴 수납공간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도 숨겨진 다양한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칸막이가 설치된 수납함 햇반 등 다양한 레토르트 식품들을 넣기에 딱이죠 깊이도 깊어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세로로 길쭉한 문 그 용도가 무엇일까요? 쓱 당겨주시면 짜잔! 고급 아파트 주방에서나 볼 수 있다 빌트인 양념통의 모습입니다 무브캠프만의 감성으로 제작된 숨겨진 양념통 흔히 사용하는 양념들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겠죠 이번 차량에 처음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스무스하게 닫히는 것 좀 보세요 그 옆으로 빈 공간이 보이네요 바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RP쿨 냉장고를 적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해당 냉장고를 적재하기 위하여 슬라이드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타업체와는 달리 쭉 가려서 냉장고 상부의 문을 아무 간섭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답니다 슬라이드에 사용된 레일은 댐퍼레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행중에도 저절로 빠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자연지 옆으로도 수납함이 또 있네요 해당 수납함 역시 다양한 물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깊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내부 디자인 디테일과 마감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내부 인테리어를 직각과 라운드가 적절히 어울리게 제작을 했고요 캠핑카 내부 인테리어가 딱딱하지 않도록 부드럽도록 아늑한 공간처럼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했답니다 또한 군데군데 목조 가구와 어울릴 수 있는 철제품들을 배치해서 나무와 철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무브캠프가 정말 자신있는 주방 디자인의 모습입니다 주방은 앞뒤로 자유로 움직이도록 설계를 하여 장착했는데요 주행중에는 뒤로 밀어서 불편함 없이 운전자가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요 그 뒤로 수납공간도 덤으로 발생한 모습입니다 캠핑사이트에 도착에서는 앞으로 쭉 당겨서 캠퍼맨 내부의 통로를 넓게 쓰시면 됩니다 주방의 하단부에는 테이블이 숨겨져 있는데요 차량 밖에서 잡아당겨 주시면 영상처럼 약 140cm 길이의 테이블이 나옵니다 직선과 라운드가 조화를 이룬 모습이고요 테이블 아래 다리를 펴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이소 캠핑체와 함께 매치를 한 모습입니다 한번 앉아 볼게요 다음은 의뢰인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내주셨는데요 별도의 테이블을 챙길 필요 없으니 참 편리하겠죠 주방 상판의 대리석은 LG 하우시스 인테리어 스톤을 이용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대리석을 캠핑카에 적용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화이트톤의 대리석 상판과 심플하게 디자인한 목공예품들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캠핑카라는 제품의 본질에 맞게 기교를 배제하고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단순한게 최고다 무브캠프만의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차량의 전기시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차량 내부 침상에 설치된 전기시설의 모습입니다 캠핑카의 심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산업용 납축전지보다 충방전 횟수가 높고 효율이 좋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국산 인버터의 자존심 P&K 하이테크의 다르다 2kW 순수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절체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전기시설은 의뢰인의 캠핑 스타일을 분석하고 상담을 해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선 하나하나 모두 주름관으로 마감되어 있구요 배터리와 직결로 연결되는 모든 DC 전기시설을 개별 퓨즈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컨트롤 패널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DC, 인버터, 내부 조명, 무시동 히터를 직관적으로 컨트롤 하도록 개별 스위치가 달려 있네요 220V 콘센트도 있고요 일단 닦아 볼게요 먼저 조명 LED 조명 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조도, 즉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명 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220V 제품을 사용하려면 우선 인버터 전원을 켜시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는걸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인버터 전원을 끄셔야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을 수 있답니다. 인버터를 끄니깐 전자레인지에 불이 안들어오네요. 인버터를 켜고 불이 들어오는걸 확인하고 전자레인지로 전원이 들어가네요. 내장된 시가소켓과 usb 소켓의 모습입니다. 해당 dc 제품군들을 사용하실때에는 dc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압기에 불이 들어오죠?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하며 효율성있게 전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통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스위치에 램프가 달려있기때문에 전원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쉽게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운전석 뒷편 발판 아래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운 히터의 바람이 직접 사람의 얼굴에 닿지 않게 하기위하여 영상처럼 설치를 했습니다. 히터 역시 간단하게 끄고 키실수가 있답니다. 차량 외부에 설치된 외부전기 인입구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0m 용량의 청수와 오스통의 모습입니다. 좌측이 청수 우측이 오수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하얀 병의 모습은 바로 주방세제를 담는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탱크 크기가 작다고 말씀이 많으신데요. 지금 연구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댓글로 문의가 많았던 내부에서 주방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앉아서도 충분히 사용하실수 있구요. 보조조리대를 사용한데도 충분하죠. 지금까지 약 2100만원으로 제작된 심플하고 깔끔한 무브캠프 그랜드 스타렉스 캠퍼밴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무브캠프 캠퍼밴을 보시고 느끼신 점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